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홈백성입니다. 오늘은 제 세일인데 많이 축하해 소주성 아 많이 축하해 주조성 감사합니다 오 피자 축하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오오 오오 피자 오물렛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많이많이 코멘턴가 있어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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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도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 쪽에 생일 축하합니다 귀여워 귀여워 오! 오! 막hausie, 동해 주시기! 잘생기 게임을 만났는데, 왜 짜증이 아니고, 살베이 오메니토! 오메니토 하이파이파이파이파이디! 오, 살베이! 주은 나나사이? 주, 나나사이! 준 나나사이! 다코네 주, 하사이! 오메니토!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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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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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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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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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먹었잖아! 맛있어! 맛있어! 나코! 드릴까요? 다이어트! 고기! 고기! 얼마 먹은 거야? 고기!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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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돼! 아까 우리 뭐 먹었지? 오늘 뭐 먹었지? 치킨! 랑! 랑! 그 다음은? 비 따라! 다이어트! 아! 케이킹! 케이킹! 피자 안 먹었어요! 아! 끝까지 피자 먹었어요! 끝까지! 끝까지! 랑! 빨리! 마지막! 토미! 기분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우리가 여기까지만 여기는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프레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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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프레젠트 오, 나오세요 반응이 반응이 세빼 세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프레젠트 프레젠트 기분도ですか? 귀여워요 에이 거짓말 여보는 없어요 미안해요 다들 축하해 주시고 계세요 굉장히 맛있어 아이스테료 아이스테료 희이채 18살 목표가 뭐야? 우와 라포어 대박 라포어 아이스테료 아이스테료 아이스테료가 세계에 가장 유명한 아이스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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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댄스 댄스 모토 스킬업 지금부터 훨씬 잘하는데? 진흥 아이스테 lasting 형 아직 아직 apse 아이스테료 아이스테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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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테룩 많은 사람들이 이토미 생일 축하해요 와아 하이 하이 너무 기뻐요 1명은 좋아 점점 좀 깜빡이 많은 사람들이 잇돌이 생길 축하해요 느낌 좋아? 너무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만큼 더 행복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채연이 뭐지 오늘?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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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그러면 우리 히토미상을 위해서 저희도 한 마디씩 생일 축하해볼까요? 아 좋아요 생일 축하하는 마음 다같이 세일 스카이의 기운을 한 번에 드리죠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세일 스카이 세일 스카이 귀 다 빨랐어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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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운 다 가져갔어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힘이 없어요 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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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오늘 왜요? 오늘 다들 야구장 갔다 오셨잖아요 아 아 다들 어떠셨습니까?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야구가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재미있고 목소리가 너무 신났어요 아까 히토미의 프로젝트 때 했던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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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이랑 히토미의 노래 롤리 롤리 또 나와서 저게 또 신나게 또 춤추고 싶어? 히토미상 춤추고 싶어? 춤추고 싶어? 춤추고 싶어? 오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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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야구가 너무 좋아 맞아 맞아 일본에서도 야구 자주 봤어요? 히토미상의 룰을 알더라고요 어 오 룰을 알아가지고 알려줬어서 알려줬어요 아까 히토미자이랑 같이 여기서 앉아있었는데 둘이서 분석까지 하고 좋은 스트라이크 둘이서 엄청 재미나게 왔습니다 진짜 재미있으니까 저랑 이리랑 같이 앉았었는데 저희 둘이 룰을 몰라가지고 그냥 치기만 하면 오 아 그쵸 그쵸 룰을 모르니까 아 그치 나눠서 좀 앉을거라 아 나눠서 좀 앉을거라 뭔 소리인지 몰라야지 공부 좀 하고 보자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 그리고 또 화제에 또 있었죠 시구시타 우리 시구시타 장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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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때 유니폼에 우리 등번호 있었잖아요 여러분 네 등번호 각자 어떤 의미를 닮았는지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네 맞아요 등번호 등번이였어요 등번이였어요 아 예나언니 몇번이였어요? 어 저는 3번이였어요 의미가 뭐예요? 아 사실 그 프로듀스 끝날 때 이제 마지막 등수가 4등이었는데 4번을 하고 싶었는데 유리가 4번을 했더라고 아하 아 그래서 그냥 아 3번 해야겠다 해서 3번 했는데 유리는 왜 4번을 하죠? 아 저요? 네 아 어 제 행운의 주자가 4번이랑 4번 그래서 4번을 했는데 아 아 제가 한 발짝 빨랐네요 아 한 발짝 빨랐네요 한 발짝 늘었네요 희동이자 알고 보면 뭐 시험이 아 주고 이치고 아 아 딸기가 이치고 아 이치고 이치고 우와 이치고 오 오 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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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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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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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비상은요? 저는 6번이요 왜요? 왜요? 은비 아 제가 6 숫자 6을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6번이요 아 간단하네요 네 럭키 세븐으로 해서 그냥 7을 챙겼었어요 오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저는 10번으로 했는데 제가 10등으로 데뷔조에 들었어서 그 순간이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아 프라모 프라모 2번 2번 아 아 주희가 2번 오 그렇구나 우리 강혜연 선생님 어 저요? 선생님 말씀 좀 한번 올려주세요 생일 7월 5일이라고 아 아 선생님 민주는 저 원래 5번 하려고 했었는데 혜연이가 미리 했더라구요 저 생일 2월 5일이거든요 아 너 이제 2회 그냥 8만 했어요 그냥 8만 했어요 그냥 8만 좋았어요 아 저는 11 했거든요 왜요? 제 생일도 이렇게 1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민 등록번호도 이제 1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있는 숫자가 저는 좀 굉장히 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10일 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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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 유진이에요? 유진이는 저희 아이전이 처음으로 이제 쉬고 싶다 다 같이 하니까 좀 의미있게 아이전 12명으로 하고 싶어서 그중에 아이전을 새겼죠 우와 멋있다 멋있다 유진 여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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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아하지? 우리 좋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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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끄러워 부끄러워해 왜 부끄러워 갑자기 왜그래요 귀엽다 아기다 아기 선희야야 나 좋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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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그냥 케이크 보고만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될 것 같은데 케이크를 좋아하니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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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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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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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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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짜 잘 되나요? 진짜 잘 되나요? 진짜 잘 되나요? 사랑해요 이재 언니 오늘 돈을 줍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재 언니 이재 언니 오늘 돈을 줍니다 이재 언니 언니 토미가 줍니다 토미가 줍니다 토미 파워 토미 파워 더미 파워 이재고 파워 이재고 파워 이재고 파워 이재고 이 저희 하트 하트 잠깐만 하트 잠깐만 말씀드린 순간 하트가 천만히! 너로 가득해 천만한 하트 천만한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좋아요? 아 갔다 갔다 좋아요? 야 민주야 민주야 호화지 저거 좋아? 호화지 아 지지 뺏어 언니 끌렸대? 아니 지지 지지 돼 민주야 민주야 내가 알지 아 몰라 아 그럼 영화 잘해 아 잠깐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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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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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드린다 아이전 실검 야! 야 의미 있는 숫자다 12 예! 와 아아아 아아아 아아 와 대박 준희 준희 아유 준희 축하하세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흰장 생일날 12위.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12위. 어메다. 우리 오늘 시구랑 스타트 시작해서 우리 히터맨 생일까지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아쉽지만 오늘 팬 여러분들과 오늘은 마무리 인사를 해야될 것 같죠? 네. 아니요. 은근이는 아니면 아닌거야. 축하 축하. 30분도 하고 30분도 해. 30분도 해. 아니요. 아니요. 어쩔 수 없죠. 맞아요. 팬 여러분들도 바쁘실 테니까. 팬 여러분들 바쁘시죠. 지금 바쁘시다. 막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저한테. 많이 바쁘시다고요? 죄송해요. 빨리 끊을게요. 2시간 바쁘시라고 하셨거든요. 갑자기. 맞아요. 아쉽지만 우리. 잠깐만 실건 9위라고. 잠깐만. 실건 몰랐어요. 아니 또 히터미랑 또 오붓하게 또 시간을 보냅시다. 좋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생일. 아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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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히터미. 생일 축하합니다. uryofie.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Jerusalem을 사랑하는 히터미파 vs 이 할러뷰b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rbert. 연주ур首 이하자마자 대비 Voyager 활동의 진짜 생일 축하해요!